안녕하세요. 아르코이리스의 대표 소프라노 조윤미입니다. 저희 아르코이리스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에 노아스팟이라는 하우스 콘서트로 아르코이리스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지친 그런 마음가운데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일상의 낭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거예요. 많이 오셔서 코로나로 지친 그런 마음을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 찾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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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